아니, 그래서 이제 한석규 씨의 조언 때문에 선택한 작품이 멜로가... 아, 그래요? 아, 왜 이게 이제 한석규 씨의 조언 때문에? 한석규 선배님하고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눠요. 제가 한 작품을 하면 정말 영혼을 갈아 넣거든요. 극적인 감정이나 극적인 역할들이 워낙 많았었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저한테 우리야, 사랑이란 게 가장 많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사랑 얘기는 평소에도 내가 연애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연기까지 제가 하기에는 좀 시시한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인간의 다양한 면모를 담을 수 있는 게 사랑이야. 그 순간 제가 아,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리고 너 나이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한번 작품에서도 해보렴이라고 얘기하셨고 이제 멜로가 체질이 제한이 온 거죠. 딱이네. 이거 뭐 또 딱이야. 감동을 잘 썼었는데. 이게 이제 대사양도 정말 그 톡톡한 대사양 진짜 그때 감독님도 나와서 얘기를 좀 뭐 해주셨습니다만 제 동생의 남자친구한테 너 우리 동생한테 뭘 해줄 수 있어? 너 얼마 했어? 아, 맞아요. 이 대사가 있잖아요. 패스 표정에서 제가 막 이러면서 그게 한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쉼이 없이 계속 이어져요. 네, 그냥 한 포인트로 계속 얘기하면서 마지막엔 감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달라고 하지도 않아. 그냥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 상대가 그 마음 몰라주는 것 같으면 알아줄 때까지 표현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왜 이렇게 몰라주지? 답답해하지 말고 초조하지 마. 어디 안 도망가. 네 마음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야.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 네가 감히 이해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야, 여자는. 몽키, 네가 해야 할 것을 해. 최선을 다해. 아니, 그 저... 예전에 이제 이병헌 감독님이 미적지근한 3% 시청률보다 1%가 더 섹시하다. 하하하하 그거는 감독님이 괜히 무한해서 하신 말이 아닐까. 뭐 또 이게 감독님의 의미, 뜻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섹시한 1% 계속 가다 보면은 그냥 섹시하게 끝나거든요. 그쵸. 그쵸. 그리고 뭐 다음 주는 괜찮아질 거야가 없어요. 네, 없어요. 다음 주는 없어질 거야. 왜냐면 또 그때 없게 상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네. 그쵸.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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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은 찰나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길까요. 아, 이게 참... 근데... 아니, 아니, 나쁘다는 생각이 아니라... 두 분이 좀 대화가 그때 될 수 없어요? 네.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 무슨 대화를 했죠? 그때는 뭐 제가 아마도 그 다음날 3학 간다고 3학 얘기를... 나도 그렇지만 서로 잘못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 없고 아니... 그 이후에 이ahl의 진행 가서 한번 봤던 건 아닌가? 어떻게? 결혼실에서 잠깐 뵀나? 아니요. 에스테틱 관리실에서 한번 봤어. 아, 아. 정말 잠깐! 정말 잠깐! 정말 잠깐! 이렇게. 오빠가 오시고 아니, 제가 들어온거나 달라, 이게? 오오오오오. 오케이, 해봐요. 이렇게 하고 갔어 오빠grid 잘 보고 왔다. 이것도 하네. 이렇게 갔어. 아, 아... 아니 그 좀 어떻습니까? 천윤 씨는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이 줄었을 땐 주로 뭘 하고 지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저를 좀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녀 여행을 국내에만 가봤고 해외는 가보지 않았는데 쉽지 않은데 참.. 쉽지 않겠죠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큰 맘 먹고 잘 다녀오고 싶다 싶어서 이게 부모님의 여행 식계명이 있대요 근데 공감 가는 게 되게 많아요 보세요 첫 번째 아직 멀었냐 금지 아 금지예요 솔직히 짜증 나잖아요 한두 번이면 모르는데 계속 아직 멀었냐 언제까지 가야 되냐? 야 배고프다 여기 둘러서 밥 좀 먹자 거기 가면 밥 해놨어 거기서 먹으면 돼 아 그래도 야 배고프나 잠깐만 먹어 잠깐만 해서 들어가면 되지 뭐 두 번째 이거 보세요 음식이 달다 금지 자 확 공감되죠? 이거 유행하는 거래 좀 달다 달다? 입 좀 헹궈야 같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이 짜다 아 그쵸 달다와 형제예요 형제 형제 그쵸 자매처럼 같이 가요 아유 요건 또 달고 짜다 짜 요건 또 짜고 이거 뭐 너한테 실수한 거 있니? 이렇게 짠 거래 자 야 겨우 이거 보러 왔냐 고기를 아 최악이 이건 뭔데? 그렇죠 별거 없네 어 네 이도님은 집에 가서 해먹는 게 낫겠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 고맙네요 정말 정말 이거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야 아이고 물이 제일 맛있다 아 야 여기서 먹을 게 물 밖에 없다 물 밖에 없어 아이고 물이 제일 맛있다 아이고 아이고 갔다 오면 싸워요 이제 다시는 내가 열인데 다시는 안 간다 근데 이제 때 되면 전화 와 어떻게 이번 여름은 그냥 지나가는 거냐 아 아 그렇구나 어떻게 뭐 이거 정말 프린트로 뽑아서 붙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게 궁금한데 토니 씨는 좀 10년 후 나는 좀 10년 후요? 네 10년 후가 어떨까? 어떨까? 그 생각은 있거든요 내가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정말 잘할 자신 있고 내 몫을 잘할 자신 있고 그만큼 할 책임이 있어 계속 이 일을 즐겁게 하면서 제 몫을 다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보다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계속 불모지와 미개척지를 가고 싶어 하는 게 그래 내가 안 해봤어? 한번 해보지 뭐 이번에도 머리 풀고 한번 놀아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셨었어요 워낙 쉽지 않은 역할이다 보니까 과감하고 모든 걸 다 던져 넣을 수 있을 만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제가 번지점프의 예를 들었거든요 저는 번지점프라고 생각한다 이게 안전한 줄이 있고 안전하다고만 믿음을 확고하게 주면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 있다고 감독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반문했거든요 약간 어? 근데 저는 그래요 정말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뭐든 맡겨주십시오 얘기하죠 그건 자신합니다 고맙습니다